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같이 한번 시장 살펴보고요 오늘의 가장 핵심을 또 하나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어 시장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도 보면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죠 예 계속해서 양봉을 내면서 전고점을 돌파는 못지 지금 증권사에서는 벌써 3500포인트를 갈 것이다 이렇게 벌써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 그죠 방망이를 짧게 잘봐야 된다 어쩌면 코스닥은 이미 전고점은 다 왔습니다 전고점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나요 코스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고점이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시장은 지금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가다면서 뭐 제가 얘기했죠 옵션 만기일 전략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중장기 투자할 때는 옵션 만기 전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하냐 중요하지 무슨 옵션 만기 전략이 뭐가 필요해요 그거는 트레이더나 하는 거죠 중장기 투자자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뭐죠 옵션 만기 전략 이렇게 표현하기 좋게 하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도주가 가는데 지금 건설주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경기가 회복되면서 건설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신공영이 오늘 강하게 나가면서 무슨 일을 벌었죠 자 이렇게 종목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제가 산 우리들이 산 것은 지금 이렇게 좋은 종목을 갖고 가고 있다는 거죠 신공가를 내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어떤 종목을 내가 어떻게 갈 거냐가 중요하다 시장은 이미 벌써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걸 찾지 못하고 투자자들이 지금 손실을 끌어안는 뭐 이 역시 까먹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제 방에 왔지만 이 역시 까먹고 있고 또 손실을 끌어안고 있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 돈을 까먹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원인을 모르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길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굉장히 부족해서 이틀짓뿐이 못 구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자 지금 차부품사는 지금 웃돈을 줘도 못 구할 정도로 생산이 차질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가 중요하고요 그 종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들고 가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은 제가 우리 방에 오는 투자자들을 수없이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손실 나는데 개인 투자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못하는 방법이 뭐죠? 종목을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포트를 만약에 10개를 짰다고 가정하자고요 업종별로 지금 포트를 10개를 짰습니다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100개를 들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300개도 들고 옵니다 100개를 들고 오든 10개를 들고 오든 아니면 포트에 얼마요? 30개를 들고 오든 이 투자자들이 자제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손실 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 방에서 하는 방법을 제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서 이경 나면 다 잘라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이경 났으면 잘라버립니다 조정받고 떠나가는 거거든요 다 신경감합니다 조정받고 항상 떠나가는 겁니다 조정을 받고 신고가 내면서 또 가고 조정을 받고 신고가 내면서 떠나가는 건데 이걸 이경 났다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문제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예요 내가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전이 올 때까지 절대 안 팝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잘못되는 방법이 뭐죠? 물타기까지 합니다 떨어지면 물타기까지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실은 키우고 이익은 줄이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은 줄이고 손실은 키웁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계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잘못도 아니고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잘못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를 짜서 종목을 샀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경 났다고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게 조정받고 더 나아가거든요 조정받고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떡하죠? 이걸 잘라서 어디로 가죠? 새로운 종목을 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목이 가면 좋은데 안 갑니다 떨어집니다 희한하게 그죠? 만약에 가는 종목을 잘 사서 진짜 더 수익을 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못해요 가는 종목은 더 가거든요 더 멀리 가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누구나 배웠어요 뭐라고? 관성의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을 누구나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올라갔다 떨어질까 봐 두려움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있는 겁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수익이라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멀리 가는 거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안 커지고 손실은 커지는 거예요 그냥 내 계좌가 돈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100종목을 가졌고 30종목을 가졌고 100종목을 가져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가는 놈은 다 잘라버리고요 안 가는 놈은 번전차 할 때까지 주거지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더 커져가지고 어떻게 되죠? 아니 수익이 8천만 원 있던 게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요 잘라먹은 거 가서 돈을 벌은 것 같은데 점점점 손실이 더 커지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8천만 원이 거꾸로 된 겁니다 아니 8천만 원 벌 든 사람이 마이너스 8천만 원이 됐어요 이게 이해 갑니까?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전문가 방에서 이렇게 실제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끊임없이 유료원들을 부를 때마자 계좌를 보면 질문해 보면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한결같은 얘기 자 그럼 과거를 보겠습니다 또 카카오 여러분이 잘못된 방법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A라는 전문가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저를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저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자들이 A라는 전문가 B라는 전문가를 갖습니다 그럼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2경 나서 잘랐죠 그런데 이걸 2경 나서 여기서 2경 났다고 잘라줬습니다 50%를 잘라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사줍니다 다른 걸 샀는데 진짜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종목을 샀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좋은 종목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은 멀리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2경 나서 잘랐기 때문에 다시 사지를 못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럼 가서 시컨 사는 게 뭐였어요? 장원테크 장원테크를 샀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손절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또 떨어지니까 뭐죠? 물타기까지 해요 물타기 또 떨어졌습니다 또 물타기 시킵니다 또 물 떨어졌습니다 물타기 시키면 된대요 뭐 3분할로 매수를 하고 4분할로 매수해서 물타기를 하면 떨어지면 1차로 추가 매수하고 2차로 또 분할 매수해서 3분할 매수하면 이게 올라간다고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엄청나게 끌어안고 결국은 수익을 반납해버리고 더 가는 종목은 다 잘라버려서 없고요 이렇게 멀리 가는 종목은 잘라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물타기에서 더 끌고 갑니다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수익 난 것도 다 까먹고 마이너스 돼버려서 8천만 원이 마이너스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뭘까요? 여러분이 답이 이경났다고 함부로 자르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이제 다시 카카오로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카카오를 내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천만 원을 담았습니다 아니 백만 원을 담았습니다 자 아까 장원 댓글 백만 원 담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냐 카카오를 백만 원 담고 장원 댓글 백만 원 담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경났다고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보유 중장기로 보유했으면 얘가 이렇게 커졌죠 그러면 장원 댓글 이렇게 떨어졌죠 평균 합치면 어떻게 돼요? 평균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얘가 더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나는 총수익이 어떻게 돼요? 총수익이 플러스를 돼서 가는데 이 놈은 키우고 이 놈은 미리 잘라버렸기 때문에 총수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돌변해버리는 겁니다 이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륙하고 있어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문가방에서 이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경났으니까 다 잘라야 되는데 과거에도 제가 금오석유를 그랬습니다 주도주로 간다 화학종목이 주도주로 가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기껏 그저 이 자리에서 이경났다고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이걸 잘라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얼마를 더 갔습니까? 그러니까 수익 날 종목을 더 키워야 되는데 이 놈은 잘라버려서 없고 이걸 잘라다가 또 바닥에 있던 종목 샀다고 더 간다고 날아간다고 그거 샀는데 그 놈은 땅굴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서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이걸 투자자들이 거의 다 모른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문가방에서 전부 이륙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수익이 납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 좋은 종목을 샀으면 이게 갈 때 제가 그러잖아요 정병을 갈 때 정병을 꺾을 때까지만 가봐주라 그러면 이게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럼 내가 종목이 만약에 장원테크를 들고 있다 하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30% 나서 40% 났습니다 그럼 이게 100% 남으면 나는 벌써 이미 60%를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리 잘라버렸으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는 더 커지고 플러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벌기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이걸 잘못해서 수익을 못 내는 투자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수도 없이 많다 제가 계속해서 진단해보면 종목들을 진단해보면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손실이 눈덩처럼 더 커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8천만 원을 벌 든 사람이 마이너스 8천 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계좌가 이렇게 하고서 더군다나 떨어지는 종목은 물타기해야 빨리 단가를 낮춰서 본전을 찾고 어떻게 한다고요 손실을 더 키우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비중을 떨어지는 종목을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은 더 떨어질 확률이 높고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종목을 비중을 축소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악착같이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개인 투자가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크나큰 실수를 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수익 내기 어렵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수없이 지금 증권사든 전문가든 대부분이 다 이경나무 다 잘라줍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점점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스스로 지금 개인 투자들이 손실이 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계좌를 보고 수익이 과연 커졌는지 마이너스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택해야 진짜 내가 주식으로 의해서 돈을 버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한 여러분의 계좌는 언제나 마이너스로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경났다고 잘라주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어리까지 갈 수 있어서 수익을 키워야 그게 바로 피터 린치가 말하는 뭐죠? 피터 린치가 10개의 종목을 사서 명인을 취급받았던 이유가 뭐냐 10개의 종목을 사서 2개가 텐백어입니다 10배를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4 내지 5개가 그저 그런 수익입니다 2개는 형편없는 수익이라고 했어요 2개 내지 3개가 텐백어고요 4 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익이고요 2개가 형편없는 수익이에요 그러면 주식이 수익을 많이 낼 때는 언제부터냐 본인이 얘기한 것은 책에서 뭐냐 내가 보유해서 3년을 들고 가 보니까 큰 수익이 나더라 물론 못 간 종목도 있죠 그래서 나는 명인을 취급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가는 종목을 못 갖고 가니까 손실이 나서 다른 종목을 또 이걸 잘라다가 갔더니 아니 100%도 못 나가서 2경 났다고 잘라서 다른 데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 투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못 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들이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중장기 투자라고 가정했을 때 10종목을 산다 동일 비중으로 만약에 어떤 삼성전자 하나 무슨 종목 무슨 종목 무슨 종목 무슨 종목 10종목을 그냥 그저 3년을 보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최소한도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 가능성이 늦죠 그러면 이 중에서 2개 종목만 10백어를 먹어버리거나 그저 수익이 크면 나머지가 못 가도 여러분은 수익이 플러스가 돼서 여러분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걸 못 가는 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절대로 투자해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저 전무가방에서 실수하는 것이 이런 방법입니다 제가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 투정인 사람들은 빨리 이걸 바꿔야 됩니다 템플턴의 방에서 끊임없이 제가 투자자들이 계좌를 들고 오고 질문해 보고 소통을 해본 결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익 났던 8천만원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가고 왜 내가 돈 잃었는지 조차도 몰라요 왜 내가 돈을 잃었지? 이 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방송을 듣는 순간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를 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저 진짜 공부가 필요한 분은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거의 투자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 벌 줄 알았는데 돈이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자 100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내가 100종목을 들고 왔어요 제 방에 다 샀지면 그래놓고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116종목을 들고 왔는데 16종목만 수익이고요 나머지 100종목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87%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을 벌인 거죠? 가는 종목은 못 들고 가고 100% 이전에 다 잘라버려서 웃고요 못 가는 종목은 죽어라 들고 간 거예요 본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수익이 절대로 몇 년을 들고 가도 돈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빨리 바꾸지 않는 여러분은 수익 내기 정말 어렵다는 거 명심 똥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을 드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렸으니까 그 방법을 가셔서 초보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기는 길이고요 제대로 된 투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저 내 돈은 다 시장의 돈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오늘 무료방송을 안 하는 관계로 짧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의 길 그것이 뭔지 돈 버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